작년 2021년 8월에 도쿄 인근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에서 500km의 신발지진들이 여러차례 발생을 하면서 화산학자들이 우려를 하던 중에 8월 16일에 100년만에 오가사와라제도의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후쿠토쿠 오카노바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으며 분연이 17km까지 치솟았습니다. 후쿠토쿠 오카노바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한지 이틀 후에 연기가 거티자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분화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섬을 찾아냈고 일본은 해저화산 대폭발로 생긴 섬을 니지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하여 일본의 영토가 더 넓어졌다고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약 두 달 뒤에 파도와 비바람에 깎이면서 그 크기는 절반 정도로 작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결국 2022년 1월 6일 목요일에 완전히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하여 니지마 섬의 침몰이라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섬이 사라지는 것은 과거로부터 안 좋은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22년 이민년은 12년 만에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에 일본의 섬이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일본 기상학자들은 1월 중순에 일본을 강타할 온대저기압 겨울폭풍에 대한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월 6일에 니지마 섬이 사라지면서 일본의 영토가 줄어드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사라진 섬이 위치한 곳이 대지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오가사와라 제도입니다. 또한 1월 중순에 겨울폭풍이 곧 일본을 강타할 예정이며 1월 17일은 한신 아와지 대지진 27주년이고 1월 18일은 보름달입니다. 또한 최근 바누아토와 뉴질랜드에서 연속해서 신발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고 브레고리 국가들의 화산들이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대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새벽 3시 51분에도 일본 독가라열도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매우 불길한 대지진의 시그널입니다. 어제 1월 8일 오전 1시 45분 한국시간 오전 2시 45분에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하이베이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규모 5.1을 포함한 여진이 1시간 안에 5차례 이어졌습니다. 작년 2021년 4월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작년 4월에 독가라열도에서의 250번의 군발 지진 발생 한 달 후에 중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540km의 신발 지진 발생 후에 일본의 큐슈 구마모토에서 진도 4의 강진과 일본의 시쿠쿠섬의 에이메안에서 진도 4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동북지방에서도 연속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2021년 12월 독가라열도 군발 지진 한 달 후에 2022년 1월 8일 중국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1월 4일 오가사와라 제도 치치지마에서 규모 6.3의 강진과 하루 뒤인 1월 5일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 중에 있으며 큐슈 구마모토에서도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4월 독가라열도의 군발 지진 이후에 일본 오키나와 현 이시가키 섬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540km의 신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도 1월 4일 오가사와라 제도 치치지마에서 규모 6.3의 강진과 하루 뒤인 1월 5일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 중에 있으며 작년에는 오키나와 현 이시가키 섬에서 규모 5.8의 강진이었는데 이번에는 대만 부근의 미야코 섬에서 많은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4월 250번의 독가라열도 군발 지진 당시와 작년 12월 독가라열도 군발 지진 이후 거의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독가라열도 군발 지진 이후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100년 만에 후쿠토쿠 오카노바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독가라열도 군발 지진 이후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오가사와라 제도 화산 대폭발 이후에 도쿄에서 진도 5강에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도쿄 대지진도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올 2020년 이민년은 12년 만에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작년 2021년 신축년과 같이 운 좋게 피해가 없기보다는 큰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작년 큐슈의 가고시마현 길이지마 화산에서의 화산성 지진 이후에 규슈의 아소산이 분할을 했었기 때문에 규슈의 화산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하며 벌써 작년 말부터 올 1월 초에 규슈의 스와노 세지마와 사꼬라지마가 분할을 하였으며 규슈의 아소산의 분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북지방 아우머리현에서 2년 연속으로 12월 말에 진도 오약이 발생을 했었으나 작년 12월 말에는 아우머리현에서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진이 올 1월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의 지진 또한 매우 불길해 보입니다. 1월 8일에 오키나와 근해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월 7일에는 오키나와 근해에서 규모 4.2의 강진과 오키나와 남쪽 약 300km에 위치한 미야코지마 근해에서 규모 3.1과 3.5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키나와는 작년 말부터 일본의 지진학자들이 계속해서 강진 경고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작년 11월 11일에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의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한 이후 해구 안쪽의 독가라 열도에서 진도 5강의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가사와라지에도 부근의 도리시마에서 규모 6.6의 아우터라이즈 강진 이후에 1월 4일에 해구 안쪽의 오가사와라지에도 치즈지마에서 진도 5강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